큰일 났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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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죠 그냥 다 붙여놨어 얘 왜... 얘 왜... 경고 간단하게 간식 먹고 아예 이 도시를 쓰기로 했습니다 팔쯤은 벗어나서 어디로 가죠? 푸따이 종이주머니 종이주머니 바닷가로 팔쯤이 대만의 제2의 도시래요 이렇게 걸어주는 거 진짜 크다 홍루이젠이라고 샌드위치집인데 이게 본점이래요 본점이라고 해서 되게 클좀한데 조그맣기 시작했구나 이런 데가 찐맛집이잖아 어 이거 아 나 오르치맛 먹어야지 이건 무슨 거 아니에요? 치즈 어? 오르치맛 치즈 본바 나는 볼래요? 굿 피자포터 먹어볼래요? 보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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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저씨는 포스는 거의 대단의 민족인데 여기서 많이 하는 게 뭐지? 오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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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헬멧을 껴가지고 뭐랄까 이렇게 되게 몸은 조그만한데 머리는 대빵만 해가지고 그 뭐지? 폭탄맨인가? 봄보맨? 그거 같아 그거부터 먹어볼래요 아 전 오리지널 짠 짠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오리지널 이게 더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이게 그래도 얼마였지? 하나에 52 1,500원도 안 한 거야 이제 타이종을 떠나자 자 이렇게 누구 태우고 멀리 봐본 적 있어요? 아니 진짜 완전 처음이야 진짜 한번도 없어 뭐야 뭐야 저게 진짜 여기야 수다수다 씨 왼쪽이 아니야 여기 미치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애교 부리는 거예요? 지금 혹시? 아니 아니 하하하하 근데 이 가는 길에 진짜 아무것도 없다 다 닫기 전에 뭘 먹어야 될 거야 자판 판다 자판 차오맨 하하 이거 차오맨 인도에서 엄청 팔았는데 여기가 볶음밥이 60, 70이래요 그러면 3천 원이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다 야 대만 묶음밥이 최고야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치즈를 낳는 거 같으니까 하하하하 으흠 치즈를 생기겠어 우리 꺼마 잘 맞을 생각 하지만 한국은 제가 lando 언젠가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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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공물 공물 조개 공물 맛있어요? 응 음식 잘 먹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런 엄마의 눈빛으로 맛있어요? 하지마요 엄마 무슨 엄마야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아빠요? 아빠 같은데? 나는 잘 나이 모르거든요 나이 나이 뭐 내 오빠죠? 중요합니까? 그럼 말 놔요 그럴까? 요즘 내 오빠가 너무 잘 못하니까 안녕하세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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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저녁에 한 번 더 잘 보내셨어? 우리 엄마가 저녁에 하나씩 우리 엄마가 저녁에 한 번 더 잘 보내셨나요? 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젯밤 여기서 잤는데 진짜 오자마자 뻗었어요 진짜 오자마자 약간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요 저 여행하다가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어 본 적 처음이야 그 그리고 영광 영광의 상처가 났습니다 고우굿 밥 먹으러 갑시다 주변에 뭐가 없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막 이런데로 오네 뭐 먹을까? 새산물? 오늘 좋습니다 오 오 이거 진짜 진짜 새우깡 물 먹으러 가야겠어요 잠시 후에 고마워 고마워 이거 그냥 미 이거 그냥 새우 아 새우밖에 안 들어왔다고? 아 미 미 아 쌀쌀쌀쌀쌀 ث게나 Complet 류 rupees 웅 이게 뭐에요 그거 삼계 아니야 삼계 뭐라고 써 있어요 마수 어떻게 쓰지? 마수 한국말로 모르겠어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 중국어만 잘하면 되요? 골라봐 목초가 무슨 소리야? 나무먹풀초 풀초 아닌데요? 아까 저기 메뉴에는 있었는데 아 그냥 먹어 이거 맛있다 이게 더 맛있다 진짜 맛있어 미쳤다 미쳤다 여기 해산물시장 장난 아니다 쭈꾸미는 먹어요? 다 좋아요 이런거 사도 되겠다 이런걸 사자구요? 오징어 좋아해? 나 오징어 좋아해 여기 천국인가요? 진짜 눈 돌아간다 따오 딴 알이 졸라게 많다 제 유튜브는 그런 유튜브가 아니라 한국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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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말로 한국말로 미국말로 한국말로 진짜 크다 이거 태국거라는거 아니야? 태국거라는거 아니야? 타이거새우지 타이거새우지 이거 여기서 먹는걸걸? 타이거새우지 타이거새우지 좋습니다 불전 불전 어디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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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이거 먹을까? 여기서 먹을래? 일단 먹자 사람들이 먹는거 보니까 엄청 맛있어 보여 여기 일반식 불전이 진짜 맛있어요 불전이 2400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다 역시 산지에서 먹는건 다르네 진짜 맛있다 난 굴 한개 먹은거 같은데 난 굴 하나도 안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굴은 누가 다 먹었을거야? 진짜 맛있어 2백2 2백2 160 개니리알바 개니리알바 얘네 교별 안에서 처녀개래 처녀개래 의미가 있나? 아미스테이가 더 맛있잖아 아니야? 아 이건 알이 있다고 이거요 네 다만 다만 다른거림 뭐 조금도 배니리알바 아...뭐야?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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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남자는 어때요? 갑자기 그런걸 걸 봐! 갑자기 나를 팔아먹을라 그래! 쟤는? 쟤는? 그러니까! 여기 있네! 나 이거 먹을래? 쟤가 라면이 나오네! 쟤?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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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개운해 너무 예쁘다 조금씩만 살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졌는데 하나 먹어봐야지 시작했습니다 우와 먹기 시작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어때? 맛있어 근데 바질 넣는거 좋아해? 별로야? 괜찮은데 나는 별로 안좋은거 근데 맛있어 오징은 언제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샌베이 이 조리방법을 샌베이라고 하는데 딱 맥주가 있었어야 했는데 사올까? 넌 먹어봐 나 못참겠는데 사와야 되겠는데 맥주? 내가 사올게 더 뜨거 내가 사올게 못참겠어? 참아봐 알았어 샌샌 우와 개까지 대박 이야 아 뜨거워 제가 까드릴까요? 뜨거워 조심하고 맛있어? 맛있어 개가 미쳤는데? 개가 사람들이 여기서 개만 먹는 이유가 있어 저희가 개랑 새우랑 이런게 진짜 너무 싸다 음 이게 자연산 개야 그리고 자연산 개가 지금 4,000원이었어 드디어 해 먹어봐 해 맛있어? 네? 응 먹을만해 음 맛있네 뭐가 제일 맛있어? 새우 살이 쫄깃쫄깃하고 완전 빡차있고 살결이 달라 살결이 달라 알이 차 있네 노란색 막 있잖아 이거 알 아니야 알? 알을 머리로 나? 아이고 이게 내장이 지금 보면 알이야 아 그래? 내장이야? 중국어만 잘하면 나야? 이게 알이야? 뭐라거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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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이냐고 알은 아니래 칭화대 법대 칭화대 법대에서 이런거 안 가르쳐준다고 물진옥알 알 우리 학교에서 이런거 안 가르쳤다고 진짜 진짜 잘 먹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저는 살짝 살짝 몸이 안좋아서 개인실을 써야될거 같아가지고 여기 다른 학소에 왔어요 테크인 인원? 응 아 나 저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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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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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갑 murm Acts 네 이게 칭ٌ 네 아 산이 산이 네 감사합니다 고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키가 있나요? 키가 있나요? 물? 감사합니다. 좋은 꿈. 좋은 꿈. 좋은 꿈. 깔끔하다. 좋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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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올라올 때 남성분들이 있었거든요. 저 혼자 여자니까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선생님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도 편히 잤습니다. 잘 잤는지 몸이 확 괜찮아서 이제 또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헬로. 굿모닝. 네. 네. 예. 선생님이. 한국에서 왔어요.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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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라이팬 쩌이진. 여기 지역이 굴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굴무한리필이 200. 200대만 달러. 8,000원. 여기서부터 이제 먹을 거 있나 보면서 200. 다 200이네. 오. 그래암튼 좋다. 오. 다 200이야. 다 200. 그러면 안 됩니까? 네. 자아를 타는 생각. 아. 아, 아니야. 자아가 생기고 있는데요? 하하하하하하. 햄마티레였어. 나 되게 카다로워. 라이팬을 실패해 본 적이 없어. 도매시장. 우와. 구경하고 갈까? 그래. 완전 도매를 바닥에다가 하네? 생선을? 응. 린빵. 경매인가 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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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원래 경매용어가 한국에서도 잘 모자라. 그래서 가면 막 이제 이러고 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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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한다고 암이 생길까? 진짜 대만 사람들 많이 하는 것 같아, 민낭 마지막 한 번만 둘러보자 이거다 이거다 여기? 저기 근데 내 감을 믿어봐 오케이 내 감을 믿어봐, 저쪽이 훨씬 나은 것 같아 어, 가자 차 보니까 여기 맛집이 많네 이야, 분위기 좋다 굴이 무한리필입니다 이렇게 막, 가구니채 까먹어요, 가구니채 일단 무한리필 두 명, 나머지 선택하는 거 계속 계산하래 오케이, 오케이 우와, 한 바구니네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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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볼까요? 이쁘데 이쁘데 칠리필 이쁘면 또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나는 해외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거짓말 피했네 몇 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골 몇 개 먹는 거? 네 아 그럼 이 집 거덜내지 어! 보여주세요 최소 200개 어때? 200개 200개는 먹지 진짜? 한 사람당수 8천원이니까 200개는 얼마? 200원씩 400원씩 200개를 먹었어 200개라고 200개에 400원은 8만원이잖아 똑똑하네? 어때? 심하네 아 심심해 심심해 너 진짜 진짜 놀랬어 이쁜 사람이랑 따님이 이런걸 또 얻어먹는구나 이쁜에 세월현 아 내가 이쁘어? 이거 다 부어진거 같아 빨리 먹어야겠다 대화기에 뭐 있어? 와 진짜 맛있다 이게 무한리필이라 그래서 물 퀄리티가 안좋을줄 알았는데 맛있어 신조네 야 알이 괜찮은데? 그치? 크지? 어 으음 으음 쏭디 먼저 쏭디 쏭디 우리 이거 700원짜리 닭 사준대 닭 닭 영예인 분명한 닭 두 개... 주진이... 주진이야, 주진이야 먹으러 왔어 봉숭제도 맛있는데? äng초 이것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 같긴 한데 일 퀄리티가 너무 좋아 대만사람 진짜 침대 빛 좋다 어떻게... 외국인이 먹으러 온 거 알고 그걸 줄 생각을 하지? 사줄 생각을 하지? 할 수 있을 거 같아? 한국에서 외국인이 먹고 있어 선물을 해줄 거 같아? 이제는 할 수 있을 거 같아 그래? 나도 진짜 나는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대만 사람이 먹는 거 본다? 난 무조건 사준다 이게 돌고 노는 거 같아 맞아? 어 진짜 난 여행하면서 착해지는 거 같아 대만하고 처음이야? 어? 처음이야? 누가 이렇게? 응 중국에서 많았지? 나랑 같이 다리려고 다녀? 이게 뭐야? 시시시시시시 이걸 사준 거예요 짠 떡볶이 진짜 맛있어 제대로 봐 여기 와서 이것만 먹어도 2등이다 어 굴보다 솔직히 더 맛있을 거 같아 내가 감 이제 믿지? 응 믿습니까? 응 딱 봐도 믿어야 될 거 같아 두 바구니 채 나약한데요? 응? 배부르다고요? 아니 다행히 먹을 수 있는데 이 집을 위해서 참는 걸로 넣어볼 거예요 응 내일 또 올까? 하하하하 원래 여기 옆에서 사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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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안 남아지겠죠? 아유 절대 절대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오토바이를 업어 매는 한이 있더라도 안 넘어지더라고요 됐어요 됐어요 숙소는 제가 약해놨으니까 네네 갑시다 원래 저희가 타이난에서 만나려고 했거든요 아 맞아 맞아 드디어 갑니다 타이난 이 도시도 사실 타이난 가려고 온 거예요 가자 타이난 가자 이야 야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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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토바이 도로가 진짜 날져있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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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하하하 아 비쌈 것 같은데? 하하하 안 비쌉니다 하하하 하하하 이야 하하하하 야 어제랑 차원이 다르게 나가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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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 여기네 딱 여기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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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오랜만에 좋은 호텔 오니까 좋네요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았거든요 대만이 호텔 가격이 평일이랑 주말이랑 엄청 차이가 나요 이게 내일이랑 내일모레는 막 10만원 넘어갔는데 오늘은 안 그랬습니다 향겹리 알아 향겹리? 나 못 봤어 예 타이밍이 상겹리 도시거든 그 영화 배경지래 그래서 그걸 한번 가보자고 네 둘이서? 둘이서